미쳐버리지 못했어 부서진 못하고 헤매이고 있어 좋아지만 다른 곳을 보고 있어 가까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멀어져 가는 우리 둘의 마음처럼 만나지 못해 맴돌고 있어 우린 마치 병에서처럼 말도 안 돼 우린 반드시 만날 거야 기다릴게 언제까지나 미쳐말하지 못했어 다만 너를 좋아했어 어린 나의 꿈처럼 맞을 길이 너처럼 수전을 달려서 어른이 될 수만 있다면 너의 세상 속에 손을 잡아줄게 다가서려 해봐도 엇갈리고 있어 좋아한단 말도 아직 못하고 있어 머뭇거리는 날 보고 있으면 우린 아직도 많이 어리긴 한다고 좁혀지지 않아 좁혀지지 않아 한 끗 사이 우린 마치 병에서처럼 언젠가는 못다한 말을 전할 거야 다가갈게 언제까지나 미쳐말하지 못했어 미쳐말하지 못했어 다만 너를 좋아했어 어린 나의 꿈처럼 마실 길이 너처럼 수전을 달려서 어른이 될 수만 있다면 너의 세상 속에서 손을 잡아줄게 시간 속에 그저 길을 헤매여도 그렇지만 우린 결국 만날 거야 심심인 것만 알아둘 정말 서툴기만 한대도 미쳐말하지 못했어 다만 너를 좋아했어 어린 나의 꿈처럼 나만 있을 길이 너처럼 수전을 달려서 어른이 될 수만 있다면 서툴기 세상 속에서 너를 안아줄게 이래서 너만 약속해 변치 않기를 바랄게 그때도 지금처럼 날 향해 웃어도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될 수만 있다면 어떤 느낌 속에서 손을 잡아줄게 그렇게 당황하지 못해서 너만 봐줄게 다이어트 그리고 세번째 여러분 안녕하세요 FIAS FIAS 저희는 1周제 1周제 3月15일 다음 영상은 영상에 대해서 적극이 많아 그리고 한국에 대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